100일 뒤로 다가온 전국체전을 앞두고 전라남도가 바가지요금과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나섰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국체전을 앞두고 2배에서 3배까지 오른 목포지역 숙박요금. 더 비싼 요금을 받기 위해 기존에 했던 계약 파기 요구까지. 바가지요금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어 목포시가 긴급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격폭리를 취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위법사항 발견 시 즉시 행정처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과도한 요금을 받지 않도록 사전요금제 가입 숙박업소를 확대하고 해당 업소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교통과 주차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목포종합경기장 인근 대양산단에 임시주차장 4개소 8필지를 마련하고 산단 입주자 협의회와 논의해 업체 주차장도 체전기간 동안 개방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오감대학 부지와 원도심, 북한권 12개소에 선수단 수송버스 주차장을 조성합니다. 전국체전 성공 개최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도 본격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KTX는 물론 유동인구가 많은 전국 각지 교통시설에 전국체전 홍보물을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체전 성공 개최 범도민 캠페인을 전개하고 해상 더블루쇼와 각종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 전국체전을 적극 알려나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 등은 1박 2일 일정으로 목포를 방문해 목포종합경기장 등을 둘러보고 전국체전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